오빠, 요즘엔 왜 귀체조 안가? 어, 이래저래 좀 바꿔. 오늘은? 오늘도. 야, 어떻게 하면 살 좀 찔 수 있을까? 글쎄, 그냥 먹는 게 제일 확실하지. 먹고 또 먹고? 응, 먹고 열량 소비를 안 해야 돼. 운동하고 그러면 뭐 살로 가? 오빠 체중 늘리려고? 어, 한 2kg만 늘리면 딱 보기 좋을 것 같거든. 어, 맞아. 오빠, 지금도 양복 같은 거 입으면 좀 야위하고요. 그냥 밤에 반찬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러면 한 1, 2주일 안에 확실히 찌겠지. 하루속히 빨리 쪄서 예영이 확답 들어야지. 양복이 풍붙지 않으면 더 맛있었지. 응. 양파, 양파, 당일, 양파, 당일.